나는 그렇게 해. 그냥 내 위치랑 미니맥보고 상대방 위치 파악한 다음에 여기서 각이 나오나 안 나오나 조준을 해봐. 이렇게 흔들어서 실루엣 보이면 조준되는 거잖아. 뭐 쏘는 거고. 그런 식이지. 뚱띠사고 안녕. 어때? 참 쉽지? 말은 쉬워. 쟤네 중에 시야로 나를 이길 놈이 있나? 지금? 점프 포싱초 시야 안 좋지 않나? 내가 그냥 보면 될 것 같다. 아마도. 숙쌈은 내가 쏴도 못 보거든. 어차피. 쟤네도 못 볼걸? 이거봐. 하나도 못 보지. 어 나 들킨다 이거. 그치. 이게 광학 세팅이야. 폭금. 이게 또 보일껄? 오니랑 KV8은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건데 아이씨 서버헤미 안다로왔어 헤비라인 밀리겠는데 도와주러 가야겠어 전보 포싱 시야 390이었다고? 그러면은 전보 포싱이 과학 세팅이 아닌 거예요 아까 그 전보 포싱이 나랑 시야가 거의 차이가 없는데 나오는 걔 보고 걔는 나 못 봤잖아 그럼 뭐 걔는 과학 세팅이 아닌 거죠 와 이렇게 쪼고 있었어 에이크야 나가지마 아니야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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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발 더 쏘지 이러면 그래 빼야지 인마 전보 포싱이 곧 복사지 지금 보이지 그니까 판터가 여기서 버티잖아 그니까 숙쌈이 못 들어오는 거야 쟤네가 지금 그니까 얘네가 숫자로 보면은 여기서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무슨 판터 하나 여기 껴 있고 뒤쪽에 떡볶이들 쳐다보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지 이러면은 빼고 한번 해볼게 숙쌈 반응도 보자 야 저 숙쌈 왜 이리 빠르지? 아 판터 죽었다 씨 야 저 숙쌈 뭐지? 저 숙쌈 내가 볼 때 약간 편의징징 냄새 나는데 내가 육감이 안 떴는데 이게 바로써 어떻게 해? 이거에다 테스트 해볼까? 나 이거 육감 없나? 그니까 왜 육감이 안 떴는데 그니까 왜 육감이 안 떴는데 그니까 육감이 안 떴는데 그니까 왜 안 떴지 이거 쟤들이 날 못 보나? 뒤에 똥 치우러 가야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면은 빠져나가야돼 예 빡쳐서 켰습니다 새벽에 탈출 해야되는데 정피싱이 헬캣 잡으면 되는데 정피싱이 헬캣 잡으면 되는데 힘드나? 힘드나? 내가 전봇싱 딥아줘야겠다 숙쌈 들어오지 우리 뒤로 돌아오는 숙쌈을 위해서 골탄을 준비하죠 숙쌈 숙쌈 아우 쳐다보고 있을거야 흠 흠 이거봐 근데 말이야 숙쌈아 상대가 슐리콤이다 임마 이거봐 티각조서 시발 안되네 스팟 지우고 흠 수백 저기로 도망갔네 나가자 왜 오는데 일로 다 처리했구만 자 이제 시야를 이용해서 다리 위에 있는 상대방을 찾아볼게 광학 세팅을 이때 써야지 한밤 보일거야 야 슈퍼싱 우리 뭐냐 저거 잠깐만 헤이 뭔지네 풀피 엑셀 최종 보스인가 최종 보스네 너 죽었다 뺑이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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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뭐하냐 니들 빨리가서 잡아라 임마 이들아 올라와 잡아 뭐해 자식구야 아니야 아니야 쏘는거 아니야 그런거 쏘는거 아니야 자식구 내 통수 쏠거 같은데 어 죽잖아 안돼 스콜지 안돼 그와중에 한대 쐈어 스콜지가 끝나겠네 끝났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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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슈니컴이다 아시겠지 여러분들 5700딜 5킬 순경 1700 순이익 9만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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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흐흐흐 흐흐흐 아까 한 두시간전에 한 세시간전에 아니 세시간전에 방송할때랑은 다르지 다른 슈니컴이다